안녕하세요. 공구체리의 모든것 리페어맨입니다. 지금 수리해볼 기계는 이제 맡기다에서 나오는 TD090 임팩트 드라이버 수리를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지금 불은 들어오는데 작동은 아예 되질 않네요. 손님께서는 이게 스위치 불량이라고 이제 저거를 주셨는데 모터가 나갔습니다. 지금 자세히 안보지만 지금 펜이 다 날라갔어요. 소리 들리시는가 모르겠어요. 모터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맡기다. 정품 모터입니다. 플러스극, 마이너스극 잘 맞춰주십니다. 안 맞춰주시면은 회전방향이 반대로 돌게 돌거든요. 정확하게 같은 선끼리. 모터쪽에 보시면 이렇게 빨간 점으로 찍혀있어요. 정확하게 끼워져야 됩니다. 자 그럼 다시 뜯어야 돼요. 전체적으로 조립하기 전에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다. 이상 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